경구용 비만약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 D&D 파인텍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D&D 파인텍은 이날 공모가 3만 3천원보다 10.61% 오른 3만 6천 5백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D&D 파마텍은 앞서 진행된 기간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 뺀 듯 2만 2천원에서 2만 6천원 상단 초과에 확정하고 일반 청약증거금으로 약 7조 원을 모으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. 공모금은 올해 상반기 진행 예정인 대사이상 지방간염치료제 D&D-01 임상 이상에 활용될 예정입니다. 특히 D&D-01은 지난해 3월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약품으로 지정돼 임상 개발과 허가 심사가 빨리 이뤄질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